온타리오즈 더그포드 총리가 30개 이상의 공공부문 서비스에 보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이 계획에는 사람과 기업이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2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 중에는 최전방 의료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건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기기에서든 환자의 건강 기록에 빠르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또한 개발 및 건축 승인을 위한 디지털 신청 과정이 가능하게 되며 교통 및 주택 사업이 사업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대량 구매력과 지역 온타리오 사업자의 역량을 활용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. 포드는 성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더 많은 정부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서류 작업과 프로세스를 줄이고 학생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나 온라인 학습 도구에 상관없이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을 가속화시켰다. 고 말했습니다. 이 계획에는 온타리오 주민들이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운전면허증, 헬스카드 등 중요한 문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포드는 2021년 1월부터 정부가 2021년 말까지 온타리오인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도입해 시민들이 온라인이나 직접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할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 새로운 서비스는 고령인들이 온라인으로 의사의 진료 예약을 체크인할 수 있고 소기업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면허와 허가증을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또는 학생이 온라인으로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첫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은행에 가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좋은 예시들을 제공합니다. 정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몇 주, 몇 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몇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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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주.